직곡의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마전 성경입니다. 남학 회양 화상이 하루는 마쪼 대사가 열심히 좌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대덕이여,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마쪼가 대답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남학이 벽돌 한 개를 가지고 어느 날 그의 암자 앞에서 갈고 있었다. 그러자 마쪼가 와서,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쓰려고 하십니까? 남학이 말했다.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마쪼가 말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남학이 말하기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마쪼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학이 말하길, 소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회양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마쪼는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은 마쪼스님이 깨어날 때 함께 깨어나셨나요? 바로 깨어나지 못하셨다면 깨어있음을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부처가 되려면 불성을 깨달아야 할 텐데 언어나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불성을 깨닫겠다면서 특정 수행이나 앉은 자세를 고집하고 있는 마쪼스님을 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깨침을 주시는 겁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고를 초월해 시공간성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정 자세, 특정 시간, 특정 공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성은 그런 인간의 사고에 구애받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즉각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자세인들, 어떤 수행법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실 화두에도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즉각 내려놓고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불성을 곧장 깨닫기보다 고정관념에 빠져 집착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절대계를 깨닫는 것도 현상계의 일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초월해야 도달한다는 면은 좀 차이가 있지만 올바르게 공부법을 알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깨달음이 오지. 잘못된 선입견과 공부법으로 부단히 애를 쓴다고 하여 우주가 깨닫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어떤 것도 고집하지 마시고 계신 자리에서 곧장 애고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화두로 돌아가 남아쾌양 화상이 하루는 마쾌 대사가 열심히 좌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대덕이여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마쾌가 대답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남아기 벽돌 한 개를 가지고 어느 날 그의 암자 앞에서 갈고 있었다. 그러자 마쾌가 와서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쓰려고 하십니까 남아기 말했다.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마쾌가 말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남아기 말하기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마쾌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아기 말하길 소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회양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마쾌는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